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실종사건으로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시신도 찾았고 그리고 이춘재가 직접 자백까지 했는데 말이죠. 당시 이 경찰은 이 사건을 은폐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는 않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지 어제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톱뉴스로 여러분께 전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직접 취재한 SBS 탐사부도팀의 소환욱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사건, 이현정 양, 김현정 양, 김현정 양 사건 어떤 사건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1989년 7월 7일에 화성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현정 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다가 실종된 사건입니다. 현정 양이 실종되고 5개월 뒤에 경찰이 유류품을 발견하게 되는데 당시 작성된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현정 양 옷이 신발 주머니 안에 정리대가 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가출로 사료된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거든요. 따로 유력 영의자도 안 나오고 사건이 후지부지 되면서 현재까지 실종 사건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재작년 이촌재가 이제 현정 양도 본인이 살해했다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다시 시작이 됐고 당시 수사팀 일부 관계자들 2명을 입건을 하면서 그러니까 당시 현정 양 시신을 은폐했던 혐의가 있는 사람 2명을 입건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사건이 지금 현정 양 사건의 전망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정리가 좀 필요한 게 이춘재 씨가 자백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다? 그렇죠. 이춘재가 이제 검찰에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작년 11월에 현정 양 사건은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 경찰 조사 당시에, 경찰 조사 당시에는 처음에 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관련해서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현정 양 사건이 실종 사건이 아니라 화성 몇 차 살인 사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알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성 1차, 2차 살인 사건처럼. 그러면서 이제 당시 경찰이 살인 사건 9건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했던 8차 사건이 빠지게 되면서 9건에 대해서 시임받으려고 했는데 이춘재가 단시에 이제 더 큰 숫자를 불러주게 됩니다. 경찰이 놀라는 눈치였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춘재가 입을 연지 않았다면 30년 동안 은폐되었던 현정 양 사건이 지금까지도 묻혀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정 양 사건이 당시에 시신도 찾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종된 지 5개월 만에. 그런데 이것도 몰랐던 거예요? 이 시신을 찾았다는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가족들은 시신이 발견된 사실 뿐만 아니라 유류품이 발견된 사실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경찰은 그렇게 다 찾아놓고도 보고서도 써놨는데 유족에게, 피해자 가족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은폐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족들은 계속 실종 상태로 알았다? 3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알려지게 된 것은 이춘재 자백 이것 때문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탐사 보조팀이 입수한 것은 어떤 겁니까, 서류입니까? 수사 기록 서류입니다. 이 사건 관련된 현정 양 사건 관련돼서 경찰과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 수사 결과물이 나온 서류를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춘재 씨가 자백을 하면서 알려지게 됐고 내가 살해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경찰은 지난 30년 동안 그냥 실종 사건으로. 계속 처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종의 위조를 해버린 상태네요. 지금 현재 경찰에 대해서 위조를 했다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지금 현장 그 당시 서류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경찰도 실종 사건으로 계속 알고 있었던.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 그러니까 시신은 은닉한 뒤에 이제 조직적인 은닉 정황이 나왔던 게 1989년 수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현정 양 옷이 신발 주머니 안에 정리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단순 가출로 보인다고 기록이 됐지만 이춘재가 이제 검찰 조사에서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했었던 검찰 조사에서는 현정 양의 유류품을 살해 짓고 이렇게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조금 이렇게 사건 서류 자체가 좀 조작된 저항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시신을 은닉한 뒤에 참 어떻게 대한민국 경찰이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직적으로 해당 사실을 감추려고 했다. 기자들이 알면 난리가 난다 이런 내용도 그 보고서에 다 있습니까, 서류에? 그렇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렸지만 당시 형사계장이 팀원들 집합시켜서 보안 유지하라 이렇게 말에다 증언하신 분도 있고요. 형사계장이 이제 최초 발견자를 돈으로 입마금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건 뭐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고요. 현정 양 시신을 발견했다, 그런데 은닉했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현정 양 시신이 발견 당시에 뼈가 그러니까 손목 뼈로 추정되는 게 발견이 됐었는데 당시에 이제 줄넘기로 이렇게 묶여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당시 형사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형사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신을 다시 묻었다는 게 지금 수사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시에 발굴이 됐던 곳 같은 경우가 현정 양 시신이 은닉이 됐다 이렇게 지목되는 곳은 이미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가족들 마음이 정말로 아프겠습니다. 사실 애가 끊어지는 아픔이겠죠. 사실 뭐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그렇게 30년 동안 지내오다가 자식이 죽었다는 사실을 30년 뒤에 알게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굉장히 억울하겠죠. 어떻게 이게 국가폭력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부모의 마음, 얼마 전에 우리 대학생이 또 한강에서 실종됐을 당시에 아버님의 애타는, 애 끓는 마음이 담긴 글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함께 아파하고 그랬는데 자식이 실종이 되고 연락이 끊기면 살아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시간이 지나면 죽어서라도 내 품에 돌아왔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 국가 권력기관 중의 하나인 경찰이 외면했다, 배반했다, 국민의 신뢰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당시 경찰관들 처벌해달라고 가족분들은 요구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는 문서 한 장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아무리 말도 없이 자기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 아이오. 내가 알고는 지금 전부 다 경찰이다 하더라고. 경찰들, 경찰들 하고 있다 하더라고. 뻔뻔하고 그 사람들이 경찰, 경찰할 인간들이요. 검사는 내가 한번 만나보고 있었더라고. 경찰들이 은폐해서 30년 동안 은폐시키는 거를 그걸로 공수시효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경찰들이 은폐했으면 국민들은 암만 차릴려도 못 찾아. 그거 놓고 기간 공수시효 될 것까지 입 다물고 있었는가. 그건 공수시효 없는 거요. 이 말씀이 참 와닿는데 말이죠. 실제로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공수시효 관련한 대법원 판례, 어떻습니까? 일단 역대 정보를 살펴보면 항상 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정부 상대로 손배소를 내면 항상 소멸시효왕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손배소 청구권 자체가 불법행위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 이 법 때문인데 이 시효가 이런 주장 자체는 과거사 사건으로 통해서 항상 배척이 되어 왔습니다. 국가폭력 사건은 불법행위가 드러나기까지 권리 행사의 방해 그러니까 정부의 은폐로 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이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이런 판례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를 주장해가며 소송을 항상 3심까지 이렇게 가져가면서 시간을 끌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이런 소송 방식을 이번 정부는 비파를 하면서 신속한 권리 구절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민가병원 전 경찰청장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그때 사죄를 한번 했었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입수한 정부 답변서 그러니까 4월 30일 지난주에 온 답변서였는데요. 여기서도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끔찍한 2차 가해일 뿐입니다. 정부는 소송에서 질 게 뻔한데도 소멸시회를 항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또다시 회복 불가능한 가해를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게 되는 건데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국가가 아니면 이런 소송을 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 탓에 피해를 입고도 소송을 내도 국가가 또 배신하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들이 계속 체바퀴처럼 돌고 도는 거기에. 이번에 탐사보도팀의 이번 취재가 없었다면 이러한 일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 때문에 취재를 하게 된 겁니다. 국가폭력 사건. 국가가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면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아니면 정지시켜야 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실제로 그런 목소리에 대한 울림이나 반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사에 달린 댓글이나. 지금 뭐 관련해서 댓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해 주고 계시고요. 국가의, 국가폭력 때문에 이렇게 한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대한 예전의 살인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다시 한번 전향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정치권, 국회의원들이 이번 SBS 탐사보도팀의 보도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인데 국가폭력 사건에 한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하다못해 정지시켜야 한다는 SBS 탐사보도팀의 문제의식에 여러분들도 많이 찬성하고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환욱 기자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어떤 날인지 다 알고 계시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모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